2006년은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. 바로 부자 마인드와 경매 실전 교육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대한공격매사협회가 탄생한 해입니다. 대한공격매사협회의 대표적인 강의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매월 세 번째 초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80분간 진행되는 키왕짱 세미나입니다. 매월 세 번째 초 토요일 오전 11시는 협회에서 경매 공부하는 날로 협회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비하여 유튜브로 강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2006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이어온 토요 무료특강 킹왕짱 세미나 매월 빠짐없이 거범경매라는 단 하나의 주제로만 톡톡 튀는 경매특강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.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진 영상만 무려 2천 개에 달하고 있어 협회의 경매 컨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은 실로 놀라울 정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. 협회에서 진행하는 특강들은 거의 유튜브에 무료로 배포되거나 킹왕짱 옥션에서 일부는 유료 동영상으로 오픈됩니다. 일정과 주제 공지는 도기안의 경매왕 유튜브 채널과 협회 홈페이지 카카오톡 킹왕짱 옥션 플러스친구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며 협회 강의실로 오시는 분들은 선착순으로 최대 50명까지 들으실 수 있으며 미리미리 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. 도기안 협회장이 직접 진행하는 토요 무료 특강 킹왕짱 세미나도 듣고 경매 교육 및 투자 상담도 받아보세요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